나 여기 처음, 나 처음 왔었었어 여기. 누가 없어? 다 있네? 다 있어, 다 있어. 다 왔다. 야, 밤보러 가야 돼. 배가 오면 보다. 와, 진짜. 야, 하나. 너, 너, 너의 첫 번째 어디로 갔어? 야, 야, 꿀잼이 어디로 갔어, 꿀잼? 나 꿀잼은 여기로 왔어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 뭐냐,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? 어, 한강만 원해요. 야, 삐진, 삐진. 형, 삐진? 형, 삐진? 형, 저 롯데월드 갔어요. 그러니까, 니 그럴 거 같더라. 내가 먼저, 내가 분명 말했잖아. 내가 롯데월드 갈 거라고. 삐짐 어디 갔어요? 나 삐짐을 연습실. 아, 네. 유영식당. 나는 그 때 그 때. 그니까 엇갈렸지. 두 번째 어디 갔는데요? 두 번째 파란 집. 나도 파란 집 갔어, 두 번째는. 와, 나 파란 집 갈려다가 말랐어. 왜냐면, 처음 니가한테 둘이 싸우고. 그래, 우리 둘이 싸우고. 나랑 너무 싸워. 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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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그만 좀 싸워라, 거기서. 거의 다 바뀌었더라. 우리는 X, 인마. 아, 아. 심지어 게임으로 X, 인마. 아니, 롯데월드가 진짜 웃겨. 나 진짜 누가 갈 줄 몰랐어. 아니, 나 가려고 했거든. 나도 가려고 했어. 꿀잼, 꿀잼 딱 켜고 듣고 내가 한 두 명 정도는 주경기장을 가겠다고. 나도 롯데월드 주경기장 숙소에 이렇게 상했거든. 진짜 간 애가 있었어, 난 주경기장. 난 그냥 한 명을 넣을 줄 알았어. enfi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